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우주의 모습이죠 여기 보이는 은하수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의 단년도가 되고요 또 다른 은하가 보이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가운데쯤 보면 안드로메다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드로메다우나는 빛의 속도로 가서 약 300만 년을 가야 할 수 있는 그런 은하가 되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생겼지만 수십억 년이 지나면 그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안드로메다우나와 우리 은하는 서로 가까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가까이 와야 되는데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수십억 년이 지나면 충돌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그 충돌 과정이 한 수십억 년 계속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 결국은 두 개의 은하는 합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습을 보고 있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타옹은하 같은 모습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그 70억 년 정도 지나게 되면 지구상에서 보는 밤하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것은 우리 인류가 그리고 지구가 그때까지 살아남는다는 과정 아래에 있습니다 이 그림은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심우주의 모습입니다 아주 희미한 은하까지 볼 수 있게 이렇게 우주의 빈 공간을 다 찍은 것인데 그렇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은하들이 여기 보이죠 여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항성은 거의 없어요 이 중에 은하들은 어떤 은하는 수십억 광년이 떨어져 있고요 어떤 것들은 백억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은하도 있습니다 아까 안두르메다 은하는 삼백만 광년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런 은하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것들은 진짜 멀리 멀리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은하가 있을까요 제가 백원짜리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행히도 백원짜리 앞에 있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죠 세종대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을 뻗고서 백원짜리를 보면 백원짜리에 이순신 장군의 눈이 가리는 그런 면적이 있죠 그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허블 울트라디필드라고 하는 허블 우주망으로 찍은 사진이 보이는 지역이 그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은하들이 균일하게 분풀하고 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눈 속에 있는 은하들의 숫자를 세면 그것을 우주 전체 면적으로 환산을 해서 우주에 얼마만큼 많은 은하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순신 장군의 눈 속에는 얼마만큼 은하가 있을까요 아까 허블 울트라디필드를 보셨으니까 아마 몇 개 있는지 아실 것 같은데 몇 개 있나요? 약 수천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대답을 이렇게 보여주죠 하나씩 하나씩 세보면 수천 개가 있어요 물론 일일이 세는 사람 없고 컴퓨터에다 시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우주의 전체 면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우주에는 얼마만큼 은하가 있냐면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다는 사실이 되고요 각 은하에는 한 수천억 개의 환산이 있다고 했으니까 결국 10의 11승 천억 곱하기 10의 11승 천억 해가지고 우주에는 태양과 같은 환산들이 약 10의 22승 개에 1 뒤에 0이 22개 정도 붙을 정도로 많이 있게 되는 셈이죠 10의 22승 이라고 한다는 것은 글쎄요 보통 단위로 하면 어떻게 해야죠? 저희가 저까지는 쓰죠 배운 기억이 없을 거예요 저도 없는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한 100해라는 숫자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예요 우주의 모습은 또 이런 곡률이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물질이 많으면 공간이 많이 휘테고요 그렇게 되면 우주는 닫혀있는 그러니까 여기 오징어 땅콩의 표면과 같은 그렇게 이제 닫혀있는 우주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펜창에다가 다시 수축하는 우주가 됩니다 오징어 땅콩 우주가 무거운 우주가 되겠고요 반대로 물질이 많지 않다면 우주의 곡률은 음의 곡률로 휘게 되고요 그런 음의 곡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감자칩입니다 그래서 감자칩 우주가 되고 만약 우주가 편평하다면 우주가 이제 소위 인계 밀도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값을 가지고 있는 진란밀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편평한 뻥튀기 같은 그런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지죠 과연 우리 우주에 얼마만한 많은 물질들이 있을까 그래서 우주의 진란 에너지 밀도를 재야 됩니다 아까 그 우주에는 은하하고 별들의 숫자를 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을 다 합쳐서 저희들은 은하와 별의 진량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담겨져 있는 부피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빛을 내는 물질들의 진란밀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더니 우주를 편평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임계 밀도의 0.4%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아닌데 그러면 우리 행성 같은 것도 볼 수 없잖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행성이라든가 아니면 성강 기체 구름이라든가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보통 물질들이 있죠 그런 것들 다 긁어모아서 합쳐도 보통 물질들의 진란밀도는 임계 밀도의 4%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주의 수축을 멈추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양입니다 그러면 이게 끝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흥미롭게도 은하가 많이 모여있는 은하단이라든가 거기서 은하가 회전하는 모습 또는 이런 식으로 원반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은하에서 별들이 회전하는 모습을 보면 외곽부에 있는 별들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요 굉장히 빨리 돌아요 이상해요 여기서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은하 중심부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어떻게 바뀌냐 별들의 회전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점선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는 물질만 있다고 가정해서 별들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관측한 것은 노란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이 훨씬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하들은 안정적으로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빨리 돌아서 당겨주는 힘이 없다면 별들이 바깥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은하가 소멸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뭔가가 더 있어야겠죠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아닌 다른 물질 뭔가 우리가 볼 수 없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고요 그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암흑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암흑 물질은 볼 수가 없으니까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아까 별들의 운동을 봐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중력을 작용하는 것이 그래서 암흑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 원서들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다른 모르는 미지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물질이 암흑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까 그 중력의 법칙을 사용해서 관측 데이터로부터 그럼 암흑 물질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 를 갖다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물질의 한 6배 정도 임기의 밀도 대비하면 23% 정도예요 그러니까 노인해 보이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질들 4%, 23% 암흑 물질을 잡지 받자 질자 밀도는 27%입니다 임기의 밀도에 다 다르지 못하는 거죠 꼭 임기의 밀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는 없어요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주는 열린 우주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암흑 에너지라는 것이 또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암흑 에너지가 있는 경우에는 암흑 에너지가 청력과 같이 작용시켜서 우주를 가속폐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선과 같이 우주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요 다른 우주 모델과 달리 곡선이 움직이는 모양이 구별이 가죠 이것을 갖다가 저희는 보통 은하까지의 거리 그리고 시성 속도를 재서 그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이 곡선과 같이 여러 차이점이 생긴 하는데 그 두 가지를 측정해서 우주가 가속폐창을 하는지 아닌지를 갖다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재야 되고요 후퇴 속도는 모터플로 효과 같은 것을 보면 되고 스펙트럼 관측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전밀한 굉장한 전밀도로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는 어려워요 뭔가 거리를 재는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가까운 우주에서는 여러 가지 우주 모델이 이제 구별이 안 가니까 멀리 봐야 되고요 그리고 거리를 재는 방법은 이제 저희가 밝기를 알고 있는 천체를 갖다가 멀리 갖다 놓으면 어두워지니까 많이 어두우면 아 멀리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밝기가 일정한 천체를 갖다가 표준광원이라고 합니다 표준광원 중에서도 거의 은하 한 개에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밝아야 멀리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광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후보가 이제 제1A현 초신성이라는 것입니다 초신성이라는 것은 별의 별이 죽으면서 폭발하는 현상이죠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멀리 있는 초신성을 찾으면 되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커다란 망원견들을 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여러 연구팀이 멀리 있는 초신성 탐사를 했습니다 탐사를 해서 수십 개의 그런 수십억 관여 떨어진 곳에 있는 제1A현 초신성을 찾아내고 그것들의 광도곡선을 갖다가 찾아서 결국 그 거리와 후세속도의 목축을 갖다 알아듣고요 그렇게 해서 얻은 정답이 그것입니다 빨간 곡선으로 되어있는 우주는 점점 점점 시간에 따라서 감소팬창을 하다가 약 수십억 년 전에 가소팬창을 하고 있는 그런 우주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가소팬창을 한다는 암흑에너지라는 것은 너무나 황당해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이게 논의하는 그런 결과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이제 암흑에너지는 실제로 그 양을 재보니까 임기 밀도의 73% 정도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알고 있습니다 암흑에너지의 유력한 후보로는 아까 아인시산이 괜히 도입을 했다고 하는 우주상수입니다 우주상수라는 것은 또 좀 더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진공에너지라는 것인데요 텀빈 공간에서 입자와 반입자가 생성되다가 섬열되면서 에너지가 살짝살짝 생겼다 하는데 그것이 진공에너지입니다 우주의 팬창을 가속화시키는 것이죠 우주의 진량 밀도 진량에너지 밀도 중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문질로 이를 차지하는 비중은 임기 밀도의 4%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3%는 암흑 물질 그리고 나머지 73%는 암흑에너지 다 합치면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진량에너지 밀도는 거의 임기 밀도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우주는 편평한 우주입니다 어지고 땅콩 우주도 아니고 감자칩 우주도 아니고 이런 뻥튀기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뻥튀기 우주가 그냥 이런 식으로 팬창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감속 팬창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가속 팬창을 하는 그런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주 진공에너지가 지배하는 우주 상수가 지배하는 우주 아인시탄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옳았던 거죠 괜히 우주 상수를 도입한 게 아니고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주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주의 미래는 이렇습니다 가속 팬창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은하들도 멀어지는데 얼마나 빨리 멀어지느냐 광속보다 더 빨리 멀어지게 돼요 그럼 빛이 우리한테 도달할 수 없게 되죠 우리 은하가 한 천억 년 정도가 지나면 고립이 되는 시기가 되고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도 결국 고갈돼 버립니다 그래서 별의 현성이 멈추고 그 다음에 한 10에 18승년 정도가 되면 그런 별들도 다 섬열을 해버리고 블랙홀의 후스가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블랙홀들도 10에 72년승 정도가 되면 서서히 에너지를 잃어서 섬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속 팬창하는 우주에서 예측하고 있는 우주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먼 미래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무의 우주가 된다는 것이 현재 현대 우드론이 보여주고 있는 우주의 미래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너무 암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론하는 그런 학자들이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요 영어로 퀸테센스라고 하는 또 다른 물질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암흑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진공에너지랑 다른 거예요 퀸테센스라는 것은 제오원소라고 하는 건데요 알리스트리스가 옛날에 하늘에 떠 있는 물질을 갖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달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에 떠 있는 것은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들이 제오원소 에테르라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했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설명이에요 뭔가 불가사의한 그런 물질이 있어서 그것이 우주의 가속 팬창을 일으키고 있다 암흑에너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다른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일본은 보통 우주 산수가 있는 가속 팬창하는 우주인데 그런 것이 있으면 잘못하면 더 빨리 가속 팬창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암흑에너지 양의 시간에 따라서 바뀌면서 다시 수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주의 미래는 글쎄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그림은 뭐냐면 노벨상을 받은 우주를 연구하는 업적들을 갖다가 가져왔습니다 다능 아니고 이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런 연구업적이니까 그것들이 이렇게 우주를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주어졌어요 먼저 빛 그렇죠 저희들은 가시관선으로 우주를 보지만 많이 사실은 가시관선 말고도 전자기파 빛은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파로 우주를 봤을 때 전파관석이라는 것을 봤을 때 무엇을 알 수 있었냐면 펄서라고 하는 중선자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파관석의 관측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이렇게 노벨상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X선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사용해서 블랙홀 전체를 알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X선 천문학을 연공로로 또 다른 학자가 노벨상을 받았고요 빛이 아닌 것으로도 요즘에는 우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선미자와 같은 유령 입자라고 그러는데요 빛에 가까운 속도로 돌아다니는 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연구를 하고요 중료파를 가지고도 우주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오는 초신선에서 오는 중선미자를 검출한 공로로 2002년에 그리고 2015년에 또 노벨상이 주어졌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올해죠 2017년에 중료파 검출로 우주에서 오는 중료파 신원을 검출함으로써 또 새롭게 우주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벨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의 발전은 이렇게 새롭게 우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발전함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그냥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가까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것은 한 25미터 구경을 가지고 있는 망원경입니다 아까 캥 망원경 10미터 정도라고 했죠 여기 보면 거울이 7개가 있는데 그 거울 하나하나가 캥 망원경의 거울 크기하고 비슷비슷한 거예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희미한 천체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2022년 정도에 가동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한국이 미국과 호주와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짓고 있는 그런 망원경이에요 그 다음 분야는 이런 것입니다 신관측기술 천문화 신기한 천문화이 되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보지만 다른 식으로 의지를 보면 다른 식으로 보이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뇨파가 되겠고요 중뇨파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예측이 되는 중뇨을 매개하는 파동이 되겠습니다 시공간의 뒤틀림이 전파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시공간이 뒤틀리면서 그것이 전파가 되면 중뇨파로 관측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중뇨파를 갖다가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드디어 2015년 9월 14일에 중뇨파 검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뇨파 신호가 되겠고요 그 소리로 바꾼 것이 그거입니다 소리는 주실 수도 괜찮은데 이것은 어떤 사건에서 기인한 것이냐면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중뇨파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얼마나 큰 블랙홀이냐면 태안보다 한 30배 정도 더 무거운 블랙홀 두 개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충돌하면서 합체가 됩니다 그때 발생하는 중뇨파가 되겠습니다 이런 블랙홀 주변에는 글쎄요 블랙홀이니까 빛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중뇨파입니다 이것을 녹색은 중뇨파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개의 검은 블랙홀이 서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합체가 되면서 강한 펄스 신호가 나가게 되고요 그것이 우주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면서 지구하게까지 도달하게 되죠 이 중뇨파원은 지구로부터 약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나타났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년을 계속 날라와서 지구와 지구를 통과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구의 시공간을 약간씩 흔들어 놓습니다 그 흔들림을 포착을 한 것이죠 저렇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고요 사실은 실제로 아주 미세미세하게만 흔들립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레이저 간섭계라는 기술을 가지고 저렇게 커다란 검출기를 만들어서 관측을 하였습니다 유력한 그런 전자기파 신호를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천체는 중손자별의 충돌입니다 중손자별이 두 개가 충돌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요 중손자별은 무거운 별이 폭발하면서 남긴 잔해인데 굉장히 무거운 고밀도의 천체입니다 굉장히 무겁지는 않고 고밀도의 천체입니다 그것들이 충돌하면서 충돌하게 되면 중손자들이 붙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주변에 있는 원소와 융합을 하면서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게 됩니다 금이라든가 티타늄이라든가 우라늄 같은 원소를 만들게 되고요 그런 원소 중에서 방사선 동위 원소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에너지를 내면서 빛을 내는 키로노바라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돼요 키로노바는 번역하면 어려운데요 초신성은 슈퍼노바 키로니까 천인데 천신성이 되는데 어감이 안 좋고 그렇죠? K신성 그러면 좀 괜찮은가요? 모르겠어요 K라는 단어를 실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017년 그런데 8월 17일에 드디어 이렇게 중손자 별 충돌에 의해서 오는 중유파가 최초로 검출되게 됩니다 중유파 신호뿐만 아니라 약 2초 후에는 감마선 신호까지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유파 신호와 감마선 신호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중유파 신호를 낸 것이 대략적으로 저 정도 위치에 있다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천체에서 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으로 그 신호를 포착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세계 천문학자들이 남방구에 왕용을 가지고 있는 천문학자들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중유파 신호 발생 11시간 후에 드디어 대운 천체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저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NGC 4993이라고 하는 은하에서 이른 전파 신호가 그 중유파 신호가 왔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 후에 저희 연구를 위해서도 추적 관측을 시작해서 킬로노바 특선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지 가시광선 신호가 그를 보내는 천체가 킬로노바 특선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X선 관측이 이루어져서 중유파 신호 발생 9일 후에 X선에서 이 천체가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16일 후에는 전파에서도 발견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우주를 초기 우주까지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주배경 복사라는 게 있죠 우주의 나이야 40만 년쯤에 발사된 우주배경 복사가 있는데 그 이전의 우주는 가시광선이나 전자기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중유파를 의미한다면 그 이전 우주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미래의 중유파 그 다음에 다진 신호 천문학이 많은 활약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